세경하이테크 같은 또 휴대폰 쪽이네요 급락이 빠졌었는데 다시 돌아올라오죠 요즘 뭐 최근에 급락 빠지는게 많습니다 얘는 뭐 큰 무리도 없었는데 얘도 뭐 똑같이 폴더홀폰 쪽에 관련된 필름 쪽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내용성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좀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거는 홀딩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,700원 정도면 홀딩하시고 유지하시고요 30% 비중에서 그대로 유지하셔서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중요한 저항 구간이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매수가 부근 12,900원 정도가 좀 저항성을 좀 두고 있는 가격대인데 이건 뭐 빠졌던 거를 장악하고 가는데 한 번에 가주면 좋겠지만 조금 더디게 갈 수도 있겠죠 기다리시면은 61선 뚫고 한번 올라가는 흐름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뭐 저는 61선 돌파하는 걸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평균값이 내려가는 방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방향성이 바뀌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약간 걸릴 수 있지만 같은 아까 좀 전에 상담했던 IT 계열 속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 내년 1,2월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